매우 인적이 드문 어느 채석장의 저수지 그곳에선 차 안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는 두 남녀 도시에서 살다 시골 고향을 찾아온 알리시아에게 한때 연인이었던 킨초에 적극적인 구애가 계속되던 중 이들의 일행인 어렸을 적 고향 친구인 남사친 톨라와 알리시아와 함께 고향을 찾은 도시에서 새롭게 생긴 남자친구 브루노도 함께였죠 전 남친인 틴초와의 관계도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남친인 브루노의 등장으로 점점 질투심이 끌어오르게 되고 그럼에도 서로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듯 했는데 기다려도 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은근슬쩍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서로 조금씩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는 그리고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즐거워하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따사라운 햇살 아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중 도시인이 볼 때는 이곳이 별 볼일 없는 저서지일지 몰라도 알레시아와 친구들에겐 어렸을 적 소중한 추억이 있던 곳이었기에 그렇게 브루노가 모르는 그들만의 추억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알리시아는 브루노의 약간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채고 이렇게 단 둘이서 아까 전 홧김에 뻥 차버린 축구공을 찾으러 가던 중 한편 틴초는 직접 만든 낚시줄로 낚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고인지 실수 있지 모를 브루노의 행동으로 틴초 또한 슬슬 언짢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친을 바라보는 틴초의 눈빛에 언짢은 감정이 쌓여갈 때쯤 알이, 알이, 알이 아, 나 puta madre 매우 사소한 논쟁을 벌이며 서로 간에 신경을 조금씩 긁기 시작하죠 급하게 화제를 돌려보지만 브루노는 은근슬쩍 촌동네에 대한 비웃음과 은근히 자신의 불을 과시하는 동시에 점점 알리샤와 틴초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키워나가는데 무엇보다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언뜻 보기엔 즐거워 보이는 저수지의 피크닉은 점점 알리샤가 쳐놓은 어장에 들어온 남자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었죠 먼저 남자다운 깡을 보여주는 친초 그리고 곧 경쟁심을 자극하며 또다시 시작되는 그녀의 남자들의 기싸움 그러나 바닥에 철근을 긁혀 다리를 다치고 마는데 급기야 다툼은 더 이상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자신의 여친과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 모르는 남사첸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며 브루노는 여친과 함께 이곳을 떠나려고 하죠 그렇게 알리샤 또한 친구들과 아쉬운 이별에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지만 아까 전 틴츠와 함께 장작을 가져올 때 브루노의 차에서 미래를 즐기고 난 뒤 차의 문을 닫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렸던 곳인데 차를 밀어 시동을 걸려 시도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맞아 모든 방법이 먹히지 않자 여자친구 폰으로 견인차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결국 별수 없이 알리샤의 남사천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또 다시 세상 가장 어색하고 불편한 피크닉이 시작되죠 다행히 톨라이 어린 여자친구가 이곳에 차를 몰고 와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 물이 에끼고 싶지 않았던 브루노를 뒤로한 채 이들은 해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 시간을 맞추는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틴초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확인하던 그 순간 여자친구와 틴초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은밀하게 보냈던 메시지를 확인해버린 브루노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눈치챈 알리샤 그야말로 열어서로 안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곧바로 그녀의 친구들이 달려오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자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데 또다시 둘의 싸움을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지만 여친이랑 바람난 남자에게 처맞은 을분을 참지 못한 브루노는 결국 한 여자를 두고 버린 식이 어린 남자들의 싸움에 최후 바로 그때 먼저 핸드폰을 낚아채는 브루노에게 칼을 집어드는 그의 여친 이때 바이의 머리를 부딪혀 툴라마자 정신을 잃게 되고 브루노는 오기로 했던 파오에게 사고였다며 둘러대는 사이 이 일을 한 목격자인 알리시아에게 이 일에 대한 사건 은폐의 진술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친구를 죽인 남자친구와 공범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광깨로 미쳐버린 브루노에게 마침내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다 도착한 곳은 아까 전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던 그곳 그곳에서 툴라의 여친 파오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 애원합니다 어장 한번 잘못 쳤다가 어장 있는 남자들을 전부 올킬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 보기 드물었던 우루가이 영화 저수지의 피크닉이었습니다 툴라의 여친 파이팅